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갔습니다. 일정 부분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전국 구상의 시간을 가질 전망인데요.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는 어땠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최지수 기자입니다. 일주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. 하지만 공식 휴가 첫날에도 부실 시공 아파트 문제를 참모진과 논의하는 등 현안 관련 업무를 이어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그리고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 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과 휴가에 분명한 경계가 없는 상태라면서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전국 구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을 고심할 거라고 전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인 청외대가 있는 거제저도를 비롯해 수도권의 지역에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전망입니다. 역대 대통령도 휴가 기간을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권했습니다.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남대 휴가 후 금융실명제, 역사 바로세우기 같은 성굵은 정책들을 발표해 청남대 구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. 인적 개편 카드도 검토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여름휴가 직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,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여름휴가에서 돌아와 청와대 전명 개편을 단행했습니다. 물론 휴가 본연의 재충전도 이뤄졌습니다. 김대중,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독서를,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테니스를 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, 어린 시절 찾았던 저도 해변가에서 나뭇가지로 저도의 추억을 쓰는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다만 청남대를 국민에 처음 개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사태를 비롯한 내우 외환으로 임기 중 세 차례의 휴가를 관저에서 보냈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최지숙입니다. 연합뉴스